아 이것도 또 열봤네 또 사진 보자마자 또 열봤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거 문제 맞습니다 이거 이 사람 통일부 장관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는 끝장납니다 사회주의로 되고 공산주의로 되고 이제 끝납니다 북한에 사하가 없어도 5.24 조치 제재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막말 뿐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김정환한테 나를 갖다 받쳐주자는 거죠 그런데 저 청와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힌다는 건지 의도가 분명해졌어요 아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천명이에요 북한하고 뭘 같이 힘 잡고 손잡고 가겠다는 천명 거기에 최첨단 이 사람을 갖다가 넣은 거예요 5.24 북한에 사하가 없어도 5.24 조치 제재 풀어야 된다 이거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놀란 빚었던 말 들어봅니다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사의 임무는 소멸된다 2013년에 그러니까 유엔사 필요 없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락청 서울대 명예교수하고 인터뷰하는데 2015년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 양반이 김현철이가 5.24 조치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하나 연계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천안함 사건하고 연계하지 말고 5.24 조치 해제해라 이런 얘기에요 천안함 복침 4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요 뭐 때문에 5.24 조치가 됐는데 천안함에 우리 장병 46명이 아까운 우리 장병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재를 했는데 당한 거 상관없이 제재 풀어라 지 아들이 당했어봐 완전히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갔다 앉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정권이야 해도해도 자 그 다음에 2016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감염된 좀비다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또 뭐 티미애하고 같은 편인데 또 왜 이렇게 했을까 김종인 민주당 대표 2016년에 박근혜가 씹다 버린 겁니다 아주 말의 표현이 아주 잔인하고 악랄하고 아주 그렇죠 박근혜가 씹다 버린 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자 2017년에 반기문은 자기 출세하는 자전거 리더다 이런 사람을 지금 통일부 장관에 앉힌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얘기했는데요 김현철에 대해서 김현철은 학자고 공직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논리만 아는 사람이다 공직 경험이 없다 이 시점에 통일부 장관이 이 사람으로 교체된 것이 의아한 신호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의아하다가 아니라 의아한 신호다 이건 무슨 자니까 신호라는 건 뭐예요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뭡니다 멈추라는 거고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의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 가지고 단판을 벌이고 전 세계에서 대북 제재에 들어가고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비핵화를 이뤄내야 하는 시기에 이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게 아니라 의아한 신호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호등 빨간불 켜지면 멈춰야 되고 파란불 켜지면 가다 그 신호는 어디서 보내는 거냐 청와대에서 수상한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가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앉힌 거다 수상한 신호다 큰일 났다 이 소리입니다 의아한 신호다 이게 스코스나이더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 연구가에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은 이제 안 되겠다 같이 갈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그 의아한 신호라는 건 공산화 하겠다는 신호다 저는 이렇게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코스나이더가 스코스나이더가 절제된 표현을 했지만 원래 외교의 외교의 문제 연구가들은 표현을 절제 있게 하거든요 외교력 수사로 하는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의아한 신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해석을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신호도 켜졌다 저는 그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에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여준 전투력이라면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통과시키면 이제 통과되겠지 또 문재인 정권은 그냥 그런 반발을 아랑곳 안 하고 그냥 갖다 막 쓰잖아요 반발해나 마나 그냥 막 갖다 꽂잖아요 뭐 의지가 안 할텐데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김현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의견 한번 물어보죠 내 정보님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말은 진짜 빨갱이가 나타났다 이런 뜻인가요? 진짜 걱정스러운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크릿S님 통일부 장관 막아야 하는데 문재인이 임명하겠죠 김정명님 청문회 귀뚱으로도 생각 안 해요 국민들 청와대 앞에 집결 햇불로 구웁시다 월아세님 대한독립만세를 위치할 시점이다 도보키님 국민들을 바보 수준으로 아는가 문맹으로 아는가 이런 혈압으로 생겼네 이 나라가 어떻게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근데 북한에 갖다 받쳐주려고 이 나라를 통째로 지돈환님 봉교아제 해석 공감한다 백아람님 간첩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 잡아가는 거 아닌가 요즘 그런 분위기죠 간첩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조사할 판이죠 김종호님 효호님 간첩이 특실거리는 정권이다 김도기님 남한을 통째로 공산하다 심판구님 앞으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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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만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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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님 잘했어요 3년만 3년만 이렇게 써주셨는데 근데 3년 참아서 이게 제대로 돌아오면 3년 참을 수 있죠 근데 3년 참았는데 또 저쪽 사람들이 가져가면 이제 나라는 끝장나는 거고 제일 걱정은요 3년 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3년 만에 정상 복귀 되면 그것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3년 안에 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더 큰 일은 3년 안에 뭔 일이 벌어지고 저쪽에서 또 잡아가지고 또 이어지면 이해찬 말대로 50년 직권 100년 직권 얘기가 나오는데 100년 직권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해서 김정은하고 얼마나 김정은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 통일부 장관시키면 얼마나 5.24 조치 해제할 때 천안한 관계 하지 말고 5.24 조치 해제 무슨 연방제 이런 걸로 김정은이 주장한 거 이제 그래서 100년 소리가 나온 건지 느낌이 싸 합니다 이 사람 통일부 장관 내정했을 때 느낌이 어 이건 그 전에 이거 느낌 싸 한 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국제정치 학자인 스코스나이더 연구원도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다 의아한 신호다 왜 이 시점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뭐 아 그리고 뭐 춘 춘리님 올해가 고비다 라고 올해가 고비입니다. 진짜 올해 제대로 남겨야 되는데 제발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 작전 짜서 이 사람 막아야 됩니다. 통과 되면 큰일 나요. 우리 국민들도 힘을 보태줘야 되고요. 근데 저쪽 집단이 보통 집단이 아니라서. 오늘 보셨죠? 그 때 쓰는 때 쓰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할 때 그냥 난리 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에 휴악한 민낯을 조폭들의 회의장입니다. 조폭들의 회의장이었습니다. 이철희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나와서 난동 치고 여태 말리지도 않는 은희상 의장 나중에 비로소 나오고 치사합니다. 어이가 없죠? 가만한다고 문희상 의장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김현철 사진을 줬어요. 김현철 이것도 낙마시키려고 그러면 또 저렇게 벌다같이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한국당 조국을 사수한다는 각오로 목숨 건다는 각오로 이 사람 막아야 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사람 통일부 장관되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근데 걱정이에요. 저렇게 때 쓰는 사람들 때 쓰고 청와대는 또 눈 하나 까딱하나 무조건 강한해버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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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